조작기 간단한거 설명드릴게요 C가 않는거구요 전투태세는 우클릭 또는 컨트롤을 하면 되거든요 맨몸일때는 스페이스바를 싸워야되요 스페이스바를 밀치기 짬비를 밀친 다음에 근접무기로 펴면 되구요 좌측 상단에 소집풍창 보세요 형이 들고있는 아이템이 나올겁니다 어 있어 달리기는 쉬프트구요 그리고 냉장고 근처에 가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 템이 뭐인지 볼수가 있습니다 형 스테이터스니까 중요합니다 맨 위에서부터 박스가 형 펜창이구요 그 밑에가 이제 형 체력창 나중에 이제 물리거나 긁히면 거기에 표시가 떠요 그 밑에 제작 그 밑에 이제 가구 배치하는건데 지금 필요없구요 그 밑에 이제 지독 예 좀 그 휠을 위로 올려가지고 확대를 하세요 형 너무 넓게 보지 마세요 우와 네 좀 가까이서 봐가지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 여기 지우에서 시작하는데 탭을 한번 봅시다 냄비 어 야 맵이 뭐야 예? 아 그 밑에 그 돋보기 밑에 클릭하니까 아 이거 지도에요 지도 됐어 오케이 타밍부터 합시다 가자 예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석쇠용 솔하고 냄비 행주 이런건 쓸데없는거죠 예 안생겨도 됩니다 문 열어면서 좀비 넣을 수 있어요 문 열어면서 좀비 넣을 수 있어요 형 따라갈게요 여기 밑에 표시 있거든 여 5시 방향에 예 여기 들어가보자 안에 좀비 없는듯해 예 이가 문 여는거야 이 오 박스 오 담배 오 담배 절반만 줍을게요 제가 어 절반 줍는거 어떻게 해 아 한개만 줍기 모두 줍기 예 그리고 형 인벤에서 클릭해가지고 피우기 라이터가 없어서 못 빈대요 성장이나 담배가 중요한게 아냐 다 주워버렸어요 지금 요런데도 템 나옵니다 먹을거부터 먹을거부터 비춰보세요 시발너마 시바새끼야 빈깡통이 있어 잡동산이 아무것도 없네 창문같은 경우는 E로 E 꼭 눌러가지고 열고 넘을 수가 있어요 E 꼭 눌러 보세요 오 요거 이제 짬미야 도망칠 때 중요한 스킬입니다 어 미니백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밑에는 맞아요 여기로 가는거 채집 을 해야되지 않을까 아니 일단 집 털어가지고 뭐 저 아니 일단 뭐 커터칼이나 공업용 커터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거 아냐 그러니까 파밍을 집을 가야 돼 형님 자꾸 산속으로 들어오냐고요 왜 왜 오른쪽 밑에 미니백 있잖아요 알아 근데 너가 봐도 여기서 당장 어디를 가 위로 올라가고 나도 저 집 보고 지금 가자고 했던거 위로 갈라 어디있어요 열시 방향으로 쭉 올라와봐 집 보고 길었어요 아 열시 방향으로 쭉 올라와봐 검은색 길에서 만나죠 그래 너무 많이 달리면 이거 스테미나 관리해야 돼요 형님 지쳐가지고 삐지를 못해요 나중에 짬이 올 때 저 큰 도로 위에 집 두개 있네요 어 형 발견 발견 어 와봐 와봐 어 여기 펜스 있어 펜스 펜스 넘을 수 있어요 이거 그걸 어떻게 넘어 멈춰 우와 야 좀 조심조심조심 먼저 가세요 짬비가 있을수도 있는데 이 송이 소방관이잖아 네 먼저 가세요 오 어 잠겨있네 잘 들어갔어요 종이 바나나랑 애호박 있어 내가 바나나 먹을게 어우씨 썩었는데요 어 썩었네 씨발 드세요 이거라도 먹어요 이거라도 먹어요 성냥 오 성냥 오케이 야 먹으라고? 썩은걸? 그래도 가지고 있는게 낫지않을까 배탈나 에바야 안 먹어 어 거울 칫솔 칫솔 챙겨 이빨 나중에 닦게 어? 이빨을 왜 닦아요 아포카리츠 세개에서 아 그래? 예 이거 변기물이라 좀 마시죠 변기물 니 혼자 마셔 이 인간이길 거부한 자X야 이 인간이길 거부한 자X야 아 이거 그 살아야죠 이거 나가자 어? 야 여기 사람 시체 있어 어 좀비 시체 디딜 수 있어 짬비 시체 있어 우측 상단에 그거 눌러봐봐요 지체 뜨거든요 멕타이 옷같은거 좀 입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와봐 내가 해보게 클릭해가지고 이 영역 탐색하기 어떻게 해야돼? 아 그 형 오른쪽 위에 12시 방향 있죠? 어 검은색깔 빡 그거 누르면 텐 나와요 아 가까이 가서 확인하면 되네 네 네 네 모드 깔아서 그래 이런것도 우클릭 다 가져가면 형 무게 많아져가지고 달리기 못해요 그럼 나 굳이 굳이 좀비가 입었던걸 입고 싶지 않아 아니 찢어가지고 붕쇠를 만들어야죠 붕쇠를 그래? 그럼 니가 만들어줘 해 줘 나 안가져왔어 니가 해줘 네 바로 안가져야돼가지고 너도 귀찮지 네 아니 나오겠죠 그럼 여기도 집 있네요 그래 아니 여긴 잘 사네 왜 안와요 여기로 가요 집 여기 있는데 여기 긴 집 말하는거 아냐? 아 여기 안 열어진다 여기 여기 정문 여기 정문 안 열려 무기라도 있으면 깰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깨지는 못하대 밑에도 지방이 더 있어요 오 열린다 이거 아 바베큐에 소세지가 하나 딱 있길 바랬는데 어 책이다 이거 책 읽어가지고 스킬같은거 배울 수 있거든요 너 일로와 너 아 여캐네 아 니꺼 소세지 떼가지고 저기 바베큐 고리를 구워버리라 그랬는데 남캐에요 남캐에요 아 남캐야? 야 숟가락 중식도 나 중식도 쓸게 네 제가 숟가락 살인만 할게요 뒤집게 야 뒤집게 번철펜 약사발 있어 뒤집기는 잡동산인데요 밀가루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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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만 먹을게 방부는 좋은거 아니에요? 방부는 괜찮지 초콜릿 자체가 방부이니까 오케이 챙겨요 챙겨요 설탕도 죽고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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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아니 여기 봐봐 여기 통조림 야 초콜릿 하나 먹어 아니 여기 통조림 통조림 더 좋은거 있어요 여기 초콜릿 그럼 내가 다 챙길게 예 스프 통조림 감자 통조림 위에 또 있어요 마.. 많이.. 많이 나란 소스 콩도 있어요 콩도 야 근데 이거 표 어떻게 했대? 어떻게.. 이거 없애 어떻게 없애 위에 창 창을 방금 더 누르면 돼요 어 뭐 다 먹어버렸는데 아 몰라 가 아 그거 그냥 그 허공에 아무데나 클릭하면 돼요 어 생선살 신선한 데워진 생선살 아 부패됐다 네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수납장을 봐봐요 우와 파스타 방부 방부 야 이거 파스타 해먹어도 될거 같은데 아니 뭔 요리를 해먹어요 지금 아 이런거 다 안챙겨 너는? 아 뭐 저거 통조림 챙겼어요 형 드세요 마라나라 소스랑 오 스타킥이다 크래커? 크래커? 통조림 하나 있었어? 통조림 4개요 아니 나도 하나만 줘 그러면 예? 펜 빨간펜 자 감자 형 좋아하는 감자 뿌렸어요 요리 서적도 있어 요리 다 배워야겠다 감자 어딨어? 의료 배울게요 의료 감자 어딨어? 감자 여기 뿌렸어요 아 없어 안 나와 아 아니 없어졌다 감자 통조림 있다? 어 예 아 필드 아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인벤토리 어떻게 열어? 인벤토리 아 아까 그거 상장 인벤토리가 아이네요 아이 인벤토리 능력이 단계가 나서는 인벤토리요? 오케이 일단 초콜릿 좀 먹자 먹기 아까 신선한 애호박이랑 바나나 챙기세요 부패될 수 있다는 거지? 부패된 거 아니에요? 부패가 될 수 있다는 거래 바나나랑 애호박 챙겨라 나 배고픔 수치는 어떻게 확인하지? 그 왼쪽에 상태 있어요 상태 건강한 상태라는데? 예 그냥 알아서 먹어야 될 거예요 아마 체온상태 뭐 이런 거 정복 제가 그 모드는 안 넣었어요 그게 이제 배고픔 표시까지 뜨면 오잼이거든요 게임이 아 그래? 배가 고픈지 몰라야 돼요 그럼 중식도 깔게 부착할게 네 오른손에 끼세요 양손에 끼는가 아 오른쪽 위에 뜨는 거 형 오른쪽 위에 뜨는 거 있네요 배부름 형 목마르는 거 같은데요? 변기물 드세요 변기물 배고픔은 사라졌다 근데 나 목이 좀 마르다 너 이거 변기물 먹어야 된다 이거 변기물 아니 시발놈아 이 시발놈아 이 시발놈아 개새끼야 너 죽을래? 야 수돗물 먹을 수 있네 이거 이거 때리지 말고 어 우클릭한 다음에 마시기 하세요 마시기 오 사라졌어 네 가자 나에겐 중식도가 있다고 이거 깨자 창문 이거 깨자 창문 나이스 뭐야 근데 밑에 유리 유리 조각 때문에 발 다치지 않을까요? 아이 시랄 탈 안 돼요? 발 다쳤지 안 다쳤어 안 다쳤어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통조리 통조리 신선한 팥 우울 병 음료수 맥주 긴장 완화제 다 먹을게요 제가 안 드시면 형님 물통이나 음료수 통부터 찾아야 된다고 물 담아 마시라고 자동으로 목마름 채워진다고 어 물통 저 있어요 아 야 물통 하나 더 있어?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하나 드릴게요 바닥에 유리 눌러서 유리 치우기 퇴야돼 안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MZ 2분 나 유리병 4개 있다 오케이 하나 먹을게 하나 가지고 있을게 유리 치우고 있습니다 어 천도 천도 다 있어 천 지금 줍는 중 야 그럼 유리병에다 물 좀 채워볼까? 물병 하나 끓일게요 물병 나 있다니까 어? 난 유리병인데? 이게 리얼 물병이에요 드세요 잠깐만 나 이거 좀 이거 뭐야 양말 탱크탑 있단 거 아 내가 지금 입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어 근데 막 유리병 어 유리병 있다 음식물을 장기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다 저장하려면 병뚜껑이 필요하다는데? 뚜껑은 없네요 일단 물병 물병이 좀 더 내용물은 전자레인지에서만 소독할 수 있다 일단 물병에다 물 좀 채워볼까? 이거 전자레인지 아니에요 이거? 어 여기다가 넣어볼게 물병 넣고 돌려봐 저도 넣어봐요 어떻게 넣어? 전자레인지 클릭한 다음에 인벤에서 그냥 끌어다가 넣으면 돼요 아 네 인벤에서? 네 어 넣었어 전자레인지 어쨌든 들어갔다 켜기 우와 우와 오 오 하지마 행주 포크 포크 있는데? 포크 주워야지 이거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무게가 있어서 강한다고 산면도 해야겠다 어 나도 하나만 한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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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다 직이에요 한입 주라고 아니 아까 안챙겼어요 한입 줘 담배 말린다고 새키야 아 뿌릴게요 여기 성냥 네개 4개 가져가요? 4개 비기? 아니야 아니야 한 대만 피울게 15개 뭔데 담배 이거 모르고 모르고 했나봐 저기 담배 있었네요 성능도 있었구만 이거 너무 많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 돌릴게요 와 소리 고집 뭐야 물병 가져가야 하나 잠깐만 담배 어떻게 피워? 담배 우클릭하고 피우기 담배를 일단 인베네트가 우클릭하고 피우기 아씨 양우지다 아 바로 이 맛이지 물병? 물병 주웠어 물 좀 담자 물 담아야 될 거 같아 물 담기되네요 여기 어떻게 써? 우클릭하고 모든 건 다 우클릭하면 떠요 아 담기라고 있어요 담기? 없는데? 식기 물병 안 챙겼잖아요 물병? 물병을 챙겨야 될 거 같아 나한테 있어 물병 아까 챙겼다니까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진짜? 담겨져 있는 거네 그러면 남은 양 보세요 남은 양 남은 양 남은 양 만땅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마셔볼까? 어떻게 마셔? 자동 마시기 활성화 했어 활성화되면 알아서 이제 물은 먹을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꽉 차 있었네 근데 꽉 차 있던 걸 내가 전자레인지에 돌린 거니까 뭐 어쨌건 됐겠지? 네 됐겠죠 그 정도까지는 보존 안 됐어요 아니 문 났고 왜 그러나 봐요 아니 이거 유리로 밟으면 왜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사람이 일단 우리 집 짓자 잠깐만 나 오른쪽에 뭐가 뜨는데? 약간 무겁다 약간 덥다 옷을 벗고 싶고 갈증해지니까 나 몸에 지금 너무 많거든 뭐가? 뭐 버릴 거 좀 버릴게 담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담배 씹어 안 펴 번철펜? 버려 번철펜이 뭐야 이거 약사발 버려 요리권 요리 읽기 능력이 너무 낮은 안된다고 아이씨 버려 버려 천은 좀 가지고 있어 뭐 필요한 거 아니에요? 통조림 오프너 같은 거 있어야 딸 수 있는 건가? 통조림 따게 필요하겠지? 여기 큰 건물 있어요 가보죠 애호박이랑 바나나 안 챙겼지? 네 안 챙겨도 될까? 랄프한테 애호박이 진짜 필요한데 예? 예? 흐흐흐 가자 이 세계에서 필요없어요 어 잠깐만 약간 더움 옷을 벗고 싶고 갈증이 증가함 약간 덥다는데? 옷 벗을까? 미니배배 보라색깔 보여요? 어 보여 저기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 차다! 아 이건 닦아도 운행을 못할 것 같아 가까이 가서 꼭 클릭해서 볼 수 있어요 어 V V 누르나요? V V V 누르면은 보스톡 부수기 탑승 문 열기 자동차 기술이고 어 차량 상태가 11% 고장난 거네요 아이 빙신이네 보라색 있는 쪽으로 가자 이 정도 짬비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짬비가... 이 귀지면 처음부터 한 거 아시죠? 짬비 없어 짬비 없어 짬비 없어 오 집 졸라 큰데요? 창문으로 슥 볼 수 있어요 내 물을 어? 약간 공장 같은데요? 잠겼어 안에서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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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트 갑시다 나와나와 중식도 중식도 가시죠 나와나와 나와나와 넘어가 넘어가서 넘어가서 나 저기 해줘 아까 그 좀비가 신던 신발 가지고 있을걸 그러면 발이 안 다칠텐데 열어줘 우와 망치 발퀴 십자 힐 렌치 타이어 펌프 다 있어 야무지 무게나 먹었습니다 방진 마스크 못 상자 못 상자 망치 이거 필요할텐데 이거 수리할때 챙겨놓을게요 십자 힐 렌치 전구도 있어 예비 엔진 부품 소독약 수술복 수술용 장갑 꼭 필요하다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모자 붕대 수면제 진통제 붕대 챙길게요 진통제 챙길게요 수면 챙길게요 수술복 항우울제도 있어 클러치가 뭐에요 싹 다 획득해야 겠다 반창고 긴장완화제 와 병원이랑 섞여있네 우울제 챙겨야 되는데요 사람이 우울해진대 메스가 있는거 같은데 이거 뭐지 컷 컷트 양손에 착용시 효율이 최대가 됩니다 근접무기 같은거 있는데 여기 소방서인 도끼챙기생 여기 소방서니까 도끼챙기라네 어 도끼다 도끼 먹었어야죠 내꺼야 그거 내꺼다 내꺼야 뒤집게 있던거 버려 열방에 도끼 있어요 전선 버릴게 야 우리 가방같은것도 좀 가지고 다녀야 되는거 아니냐 아 밀가루 버려 도시락이다 뭐가 이렇게 무겁다는거야 뭐가 이렇게 무겁다는거야 무겁대요 아 초콜릿 먹어야겠다 초콜릿 먹고 초콜릿 먹고 포만감 아 좋아 야 나 그거 줘 도끼 도끼 여기있어 여기 두번째까네 도끼있어요 저저있는데 도끼있다 와 톱도있어 도끼 하나씩 메고다니면 되겠다 그지 아 여기가 소방서네요 어 맞아 소방서 맞아 소방서 도끼 아 야 나 무겁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도끼 아 야 나 무겁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도끼 무겁대요 지금 무기 좀 많이 나가는걸 버려요 컬스가 뭐지 이거? 마우스 올려보면 이제 무기 나오거든요 어 많이 많이 무기 나가는 것들이 다 나오네 컬스 저게 뭐야 내가 방금 떨군거 아 클러치 이거? 목발? 예 목발 목발 에이 나가자 일단 급하게 무기는 구했으니까 긴 양말 전술 휴대용 무전기 필요 없고 안전 꼬깔 타이어 펌프 일단은 긴 양말 신을게 그냥 양말은 버려야지 버렸어 가자 나가자 여기 더 있던데요 여기 2층도 있고 그러던데요 거기 뒤져봐 여기 체육단련실이에요 맵에 핑 찍어놓고 다시 가방 가지고 와서 다시 와서 오래 가방은 여기 있지 않을까요? 놈이 접착되어있고 여기는 사고란 것 같은데 이런건 의미없어 짬비가 전혀 안나오네 짬비 보고싶으세요? 아니아니 오 윗집 오오 여기 뭐야 짬비있어 짬비 죽었어 고기 좀 커보이고 경찰서 아니에요 여기? 실체 어떻게 본다 그랬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백의 정바지 목걸이다 금 금 목걸이 해야지 데님 셔츠 데님 셔츠 너무 털었네 여기 멈췄었네 여기 멈췄집 탱크탑 젖었네 버려야겠다 페도라도 젖었어 버려야지 진압봉 경찰서 맞네 여기 경찰서였어 총 넣을 것 같은데요 경찰서는 감옥도 있고 오 신발있다 신발 아 근데 근데 군용 부츠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고 안경 써줘야지 멋지게 약간 축축하다 비인가 땀인가 왜 축축하지 내가? 난 왜 축축한거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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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축축한지 오 뭐야 이거 준비를 좋아해 진압봉 더블백 가방 아니에요 이거? 어디 어디? 1층이야? Q 여기야 지금 1층 어 거기 보인다 보인다 거기 너 여기야 어떻게 들어가 거기? 여기 어딘데요 지금 나 여기 어 이쪽 이쪽 나갈게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갈게 가방 줘봐 오세요 오세요 안마우스 안마우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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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오른쪽 맨 오른쪽 끝에 있어요 더블백 어 더블백 있네 교통경찰 셔츠도 있네 차오장이네 이거 수돗물 좀 먹어 약간 덥다 옷을 벗고 신고 갈증이 증가하고 축축하고 내가 옷을 아까 데님 셔츠 이걸 입어서 그런가봐 단열효과는 있는데 젖음이 살짝 있고 목걸이 뭡니까? 소방관 티셔츠 단열효과 젖었네 이거 시바 이거 버려야겠다 됐어 젖음 없어졌어 다른 셔츠 혹시 있을까? 경찰 셔츠 있네 보안관 보자 오오 보안관 셔츠 보안관 이거 정리도 무게 저기로 해서 정리할 수 있네 보안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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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다 택시다 이 좀비 있네 안에 건물 안에 좀비 있어요 어 있네 있네 어 있는데 버그라뇨 이게 고망 고망치자 야 택시 타자 아니 이거 고쳐야 돼 어 어 좀비다 내가 잡을게 뭐 살짝 긴장되는데 밀치고 밀치고 스페셜 밀치고 밀치고 뚜껑 깨고 이미 잡았어 states yourself requires 나 C 업 좀 해야될거 같애 자동차 기술 볼께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나이스 왜 제대로 처리를 안했어 아니 한마디 Encino서가 더 나온거에요 안에서 이거 차량 상태 괜찮다는데요? 타자 이거 알 때 R이라고? R? V 연료도 좀 있고 아 연료도 바삭나미라는데요 기름용도 어떻게 가요 차키도 없고 기름이 없네 열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딸 수 있어요 좀도둑 같은거 하면은 저희가 소방관을 했잖아요 어어 아니 좀비 좀비야 좀비 미안해 강당이다 경계 경계 가짜키 나옵니다 타임 물 좀 채워가자 물 채웠어 넌 거기 뒤져봐 안 열리는게 많아요 2층 있다 나 2층 올라갔다올게 왜 같이 다녀 왜 자꾸 내 파밍 빼서 위험하잖아요 같이 다녀야돼 위험할게 어딨노 주방 세제 있고 어어 왜왜왜왜왜왜 혼자 잡을 수 있지 좀 많은데요 저 지금 살짝 기량됐어요 지금 심호흡해야돼 어어 잠깐만 씨발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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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씨바새끼야 죽어 죽어 잡았어 잡았어 어우 놀래라 야 얘 은반지있다 야 열쇠있어 열쇠 무슨 열쇠야 차 열쇠같애 차 열쇠같애 나이스 음 좀비있나본데요 문이 흔들리는데요 잡을래요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있어 봐봐 어? 반지좀 낄게 아니 왜 이렇게 금품을 챙겨요 아포카리스 시대에서는 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어 좀비 또 올랐다 씨바새끼 어어 야 많아 많아 어어 아니 클라스로 왜 울렀 왜 울렸어 어어 이안 이안 이안에 이안에 지금 문 열게요 여기 이새끼도 열쇠있네 어어 야야 라이프야 어어 어어 저기다 이 새끼야 이 대가리 대가리 열개 어어 어어 어 여기 좀 먹을 거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좀 싸워요 어어 우리다 우리다 알았어 알았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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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공황상태야 좋갈뻔했다 오 야 여기 좀비가 여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고무줄? 쓰레기가 안 돼 다 쓰레기인데? 열쇠는 좀 챙겨보는 게 어떨까? 아니 우클릭하고 보관하면 넣어요 열쇠가 안 보이는 게 낫나요 열쇠가 내가 다 챙겼어 와 반지다 금반지 아 반지를 저 팬티 물방울 무늬 빨간색 팬티가 더 이뻐보이는데요 저거 이상한 냄새 나 저거 오징어 냄새 나더라고 약간 갑오징어 냄새 나더라고 흐흫 응? 아저씨 가방에 따로 넣으셔야 해요 예 가방에 좀 넣으세요 가방 들어 놓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 가방에 가방에 어떻게 넣지? 보관함에 넣기? 예 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다 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다 안 불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더블 벽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 뜨는데? 보관함에 넣기 아 여기다 넣어버렸나보다 이 씨발 아 그러네 이 빙신같이 아이 이 씨발 핫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랄프야 예 가방에다 넣으려면 거기서 떨어져서 넣어봐요 떨어져서 불러 들어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드래그를 하라고? 더블 벽에 어떻게 넣어? 더블 벽 거기 세 번째 칸이 있잖아요 형 인맥 형 인맥 오른쪽 보면 세 칸이 있잖아요 어 그거 더블 벽 쪽으로 드래그 한번 해봐요 어떻게 드래그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맥창에서 드래그를 해서 더블 벽 좀만한 아이콘에 넣으면 안 돼요? 아니 창이 하나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창이 하나인데 드래그를 해가지고 그 좀만한 창에서 넣으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로 그냥 드래그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아 와 이거 언제 다 해? 모드 옮기기? 네 물건을 가반 아이콘으로 드래그하라고 요즘 차량 정비는 읽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다 보너졌어요 다시 죽고 있어 아 편입성 거지네 이 게임 와 이거 언제 다 옮겨 드래그를 어떻게 하라고 드래그가 드래그를 한 거잖아 이 씨발 새끼야 이렇게 먹는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됐잖아 물병 하나만 딱 있고 자동 마시게 해놓고 아 물론 아이콘 여러 개를 드래그 할 수가 있네요 인벤에서 윈도우 인터넷 창처럼 아 그 자고처럼 바탕화면처럼 아 드래그가 된다고? 아 아 난 그 드래그인 줄 알았네 그냥 옮겨서 넣는 그 드래그인 줄을 짬비다 짬비 오 씨발 물렸니? 물렸어? 네 아 긁힘 긁힘 바로 동댕 해볼게요 조심히 좀 하지 아이콘 어? 뱃짓이란 놈 있어 있어 보여 지금 지금 한 명 누가 체킹 치던데 밖에서 밖에서 있어 보여 우리 말고 누가 있어? SZZ키 뭐야 아 TV구나 서버 이거 둘 밖에 없어요 지금 정숙이다 TV네 뉴스 뉴스 TV를 꺼야되요 TV 때문에 짬비 고쳐야되 옆방 들어가볼게 신문 연필 지우개 종이 담배 라이터 라이터는 좀 쓸만하겠다 그치? 라이터는 담배필 때 좋죠 아니 뭐 뭔가를 태울 때 좋을 것 같은데 나가자 고통을 느끼고 짬비 있다 짬비 가방맨 짬비다 잡자 지내끼 어어 야 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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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골하지마 다골하지마 밀고 밀치고다니 밀치고 스페셜 밀치고 어어 나 물렸어 물렸어 아 씨발 상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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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혈 붕대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우고 어 우클릭으로 붕대 감아요 열쇠다 우정팔지요 뭐라 붕대 머리에 감았어 머리 무렸어요? 어 아니 아 긁힘이에요 상태발 상태도 봐봐요 왼쪽에 빨간색깔 하트 모양 머리 머리 다쳤어 머리 붕대 감았잖아 사소한 부상이래 긁힘거야 걱정하지마 너 안 물어 진통제 먹어야지 고통스러운 상태잖아요 오른쪽에 먹었어 출출하네 뭐하나 먹어야겠다 크래커 하나 먹어야지 토마토 베이스트 먹어야지 야 너만 그렇게 맛있는거 먹어? 토마토 케첩이에요 오랭이 20 올라간다 먹으니까 불은해졌어야지 긴장 완하지도 좀 먹어야겠다 이따가 오케이 다 사라졌어 나 상태 좋아졌어 나갈게 밤인데요? 밤인데 어쩌라고 차? 열쇠 먹었잖아요 저희 그건 진짜 괜찮은거 같애 열쇠? 아 열쇠 나한테 열쇠 몇개 있거든? 그렇게 짬비가 별로 없네 그렇게 짬비가 별로 없네 저 장치 좌석 이동 조수석 그거 볼 수 있지 않나? 열쇠 안된다 해도 차의 키는 차키라고 따로 뜨나봐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안 열리대 차 열쇠가 필요합니다 전기공학 1단계랑 차량정비 2단계에 도달하면 차량의 배선을 딸 수 있대 열쇠 찾는건 말이 안되고 이런거 배워야되나봐 전전은 끌게 예 그냥 붕대 가끔씩 오염되니까 붕대 그거 갈아줘야돼요 상처 부위? 예 상처 창을 띄워놔요 오른쪽에다가 같은 모양 저거 라임색깔 저기는 뭘까요? 약간 슈퍼마켓 느낌 나는데 가볼까? 예 총비상인가 뭐지 이거? 식당인가? 식당이다 오 식당이야? 야 너무 어두워 라이터 없애 라이터? 나 있어 종극 여기 빵 졸라맛아요 형 빵먹어요 빵 도넛 여기 저거였네 우와 맛있겠다 배고픔 뜰 때 먹어야겠는데 안그러서 살찐대요 안그러서 살찐대요 나 고통스럽대 진통제 먹으면 되요 진통제 먹으면 되요 오이씨 화장실에 짬비가 있네 짬비가 짬비가 진통제 했어 너무 어두운데? 랄프야? 안 들어갈래야죠 나가자 여기 뭔가요? 막 쏟는 코 사무실 간대 사무실 간대 오른손에 착용을 했는데도 안되네 라이터가 안되나봐 라이터가 그냥 이렇게 키는게 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좀비 너무 많아요 어 켜기 있다 라이터 켜기 된다 나 라이터 켠 상태거든? 오 유리 밟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깔아놨는데 이거 들어가서 좀비 너무 많은데요? 오오오 뺏뺏뺏뺏 싸울래요? 나 라이터 켠 상태거든? 에프 꾹 누르면 킬 수 있대요 으아아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왜그래 쟀 longo 금리 촬영 likely 두 마리잖아. 두 마리 못 차기면, 무처리하면 어떡해. 밀치고 밀치고. 밀치고 그 다음에 때려요. 누군가 그래서. 대가리 깨요 대가리. 출출하고 긴장되고. 긴장 안 하재. 출출하니까 호박파이 먹어야지. 됐어. 배고픔도 사라졌어. 어 풍대 갈아야 되겠다. 풍대 지금 오염됐대. 풍대. 안 찢어가지고. 전 좀 만들게. 풍대 어떻게 만들어? 근데. 제작 탭을 눌러보시겠습니까? 생존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돌칼. 건강에 있나? 건강에 있다 건강. 건강? 건강에 어딨어? 세척학인데? 재봉에 있나? 천 조강? 찢어진 천 누르라는데? 찢어진 천. 정복 군대는 화장실에서 시소 말려서 새로 쓸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붕대 씻었을 수 있네요. 천 찢어서. 아 근데 이거 붕대 만들려면 저거 필요해요. 의료 잡지 1번 읽어야 돼요. 난 그럼 계속 피울려는데? 경상이야 나. 저도 붕대 씻어야 돼. 아까보기 화장실 수 있을까요? 갑시다. 썼던 거 다시 쓰면 되죠? 이거 오염되면 두 개 있거든요? 저 또 오염됐어 저거. 라이터 라이터 라이터. 찢어진 천으로 감으라고? 아니 들어오세요 일단. 붕대 감기 되네. 찢어진 천으로. 아 천으로도 돼요? 어 됐어 됐어. 감았어 감았어 감았어. 아이씨. 디질뻔 했네. 세균 감염됐다. X됐다. 이거 세균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해 너. 병원 다시 가자 알프야. 아니 세균 감염되면 소독약 있으면 주세요 하나만. 소독약? 네. 우리가 그런 거 다 놔두고 왔잖아. 가자. 없어 없어. 나 긴장 안 하지밖에 없어. 여기 소방서잖아요. 밑에 밑에 거. 파란 거. 소독약 챙겼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 아니 다시 붕대 감으니까 없어졌어요. 여기. 나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어디 좀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밤새 돌아다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 일반 가정식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어휴 깨고 들어가면 또 닫혀요. 짬비 옵니다 소리내면. 여기 문 열려 있는데. 이거 잠도 자야 돼. 와 너무 어렵다 게임이. 아까 거기로 가자. 왔어요 들어왔어요 여기 아까. 반찬 거. 반찬 거. 당생제. 팬케이크 믹스. 아이콜 소린데 소각이. 초콜릿. 오렌지 소다. 거긴 극심한 고통이 나는데요. 극심한 고통이 흔들리고 있어. 형대 잠시만 가는데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공지해볼까. 신선한 우유? 살라미 소세지? 먹어야겠다 신선한 복숭아 복숭아 못참지 포도도 먹어야겠다 챙겨야지 이거 포도도 챙기고 나이스 포도도 붕대 제거해? 제거하고 다시 감아야죠. 오케이 고통 사라졌다. 다시 머리 감아야지. 진통제 없어? 있어요. 나 진통제 있어 근데. 밥 먹을게 가지고. 먹었어. 찢어진 천이랑 붕대 오염된 건 버려야겠다. 내 피 같은게 막 고름 같은 거 굳어갖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잘하는데요. 침대가 있네요. 나 다 치료됐나 봐. 여기 침대 있다. 잡시다.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침대가 있네. 자자자자자자. 화장실 가서 씻고 침대 찾아 자라고. 야 씻자. 씻어 들어온 새끼야. 네 몸에서 냄새나. 여기다 여기다. 씻기. 모든 옷 씻기. 여기 물. 비누가 충분하지 않은데. 모든 거 씻어. 다 씻어다. 옷도 갈아입어. 나도 옷도 나도 씻고 있어 지금. 너. 너 약간 불알졌네가 좀 나는데. 좀 씻어라. 더럽다 야. 이거 형 사타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아까 옷 갈아입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불알졌네. 아 존나 웃기네. 데님 서치도 완전히 피투성인데. 씻, 씻어야겠다. 쇠지 좀 챙길 거 그랬네. 다 씻었다. 나 근데 나 좀 젖었어. 몸 말려야 되는데. 몸 씻어야겠다. 다 젖음이었던네. 젖은 건 벗어야 돼. 말려야지 뭐 햇빛에다가. 나 지금 똥꼬 씻고 있거든. 저, 저 지금 겨드라이 씻고. 아 진짜? 20대가 좀 올라오더라구요. 다시 덮고. 야, 존나 힘들다 이거. 살아남기. 집은 언제 씻고 합니까? 옷을 좀 널어내야 되지 않을까? 빤스 입고 있네. 더럽은 새끼가 이거. 옷 다 벗으니까 입었어요. 아, 젖은, 젖은 거 벗어야지. 아, 젖은 옷들? 네. 스타킹 어떻게 벗노? 아니, 스타킹 꼬이는 거. 아니, 스타킹 꼬이는 거. 아니, 스타킹 꼬이는 거. 아니, 스타킹 꼬이는 거. 아니, 스타킹 안 쪘네. 아니, 약간 시체에서 들어와서 입었거든요. 좋아가지고. 음, 난 젖은 거 없어. 이제. 자야겠다. 아이, 더러운 새끼야. 문 닫어. 이거 짐대 맞죠, 이거? 안 자지는데요? 왜 안 자요? 아니, 이거 짐대가 아닌 거 같은데요? 어떻게 자? 이거 침대 아니에요, 이거? 이거 침대잖아. 누가 봐도 침대인데? 휴식 있다, 휴식. 뭐야, 떴대 방금? 우클릭? 우클릭은 안 뜨는데, 이곳으로 걸어가기. 잘 수 있는 곳이 아니나봐. 휴식, 휴식. 어떻게 했어? 우클릭한 게 떴어요, 방금. 아니, 이거 새벽 5시랑 못 자나? 천으로 더 떼놨어, 저기 위에. 바지를 왜 벗어요, 바지를. 휴식, 뚫잖아요. 안되네, 이거. 다른 곳 찾아야겠다. 아, 가려가지고 좀비가 못 오게. 응. 커튼 떼게. 어, 휴식 된다. 어, 휴식 그럼 올라간다. 어떻게 해? 어, 다른데 갔어야죠, 지금. 의자같은데 눌러가지고. 이거 침대 있는 곳을 찾죠, 그냥? 아, 옷 좀 입어요. 너도 안 입었잖아, 씨바라. 이거 좀비 잡아서 좀 입어야겠다. 아, 저 그 의료옷이라. 아, 저 그 의료옷이라. 안 입어야겠다, 가가지고. 어, 붕대고역. 아, 내가 왜 이렇게 원절부절로 못 하냐. 항우울제를 먹어야 되나? 붕대 좀 씻어요, 아까. 씻는 김에. 아니, 나 찢어진 천이 존나마. 상관없어. 안 입어야 되잖아. 어깨, 옷 다 말랐다. 약간 벅없다는데? 무겁다고. 짐이 버겁다고. 옷이 젖어서 무게가 존나 올라갔나보네. 그러네. 마르면 살아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타민 있다. 나이스. 비타민 먹어야지. 대걸레. 빨래야 이게 세탁기는 못 돌리나 보다. 물만 나오고. 차량정비. 가지고 있어야겠다. 차량정비. 몇 레벨이에요? 2레벨이야. 아까 딱 필요한 거였잖아. 제가 지금 1레벨 있거든요. 이거 다 읽은 다음에 2권 읽고 전기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차 따가지고 할 수 있어. 전기 몇 건? 전기 1권. 전기 2권이야. 전기 2권이야. 순서대로 읽어야 될 거네. 오케이. 따개가 뭐. 통조림 따개가. 통조림 미쳤다. 따개 있어야 해요? 따개가 없어. 따개가 있어야 먹을 수 있네. 305. Correction 두 개. ワ grooming LED 어 나 붕괴 또 오염됐다 씨발 계속 가져야 돼요 머리도 군수 나오면 돼요 이제 거의 다 나왔어 근데 이제 90% 니까 그리고 도너츠 같은 거 신선하지 않은 같은 거 묻을 수 있거든요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신선할 때 먹어야 돼 아 나 더블백 꽉 찼다 이제 신선한 복숭아 먹어야겠다 불안하고 초조하다는데 그것도 맞다 베이스 캠프 하나 정할까 우리 옆집에서 뭐하노 여기 완전 마을이네 여기 집 다다다 붙어있어요 창고 들어와가지고 템이 있는 거 보고 있어 34 4 탑 여기 못들어 가나 창문 깨워 들어가니까 창문 반밖에 안 열려 창문 넘게 되는데 임마 아 뭐야 왜 팔목이 긁혔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름통 있어 렌치 있고 기름통에는 기름 있는 차에서 기름 빼가지고 슈킹 해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안 들을래 너가 들어라 이거 무거워요 중식도 버릴까 그냥 아 무게 나가는 게 왜 이렇게 많냐 지금 먹을 거 너무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나도 먹을 거 많이 들고 있네 베이스 캠프 하나 정하죠 찢어진 천이나 좀 묶어놔야겠다 분명 많이 없네 누가 합사된다 오우 여기 뭐 이렇게 애들이 많이 죽어 있어 오우 야 이 동네는 완전 그냥 전멸인데 알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나 야 짬비 온다 어디야 짬비 짬비와 바닥에 총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바닥에 AK보리셋 아닙니까 저거 어 잡을라고 있어봐 오 물린다 물린다 안 물렸어 안 물렸어 동대 오염됐을 뿐이야 이거 AK보리셋이잖아 이거 아 있어봐 내 거야 나 또 와 씨 채벌이 형이 좋아하는 그 목박이랑 그 귀걸이가 엄청 많네요 AK보리셋이다 근데 그 총알 총알 놓은 게 어떻게 써요 이거 탄창이 없대 네 진체보고 있어 진체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어 있겠냐 브라자 두 개만 챙겨 판스랑 여깄다 여기 총알 총알 있어? 탄창이 없는데 탄창 같이 있어요 여기 AK보리셋은 매거진이랑 있잖아요 이 시체 어 있네 파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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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꺼 총기 케이스가 있어요 비타민도 있고 총기 케이스 먹을게 총기 케이스 먹을게 장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합했어 총기 케이스는 어디다 쓰는 거지? 총 넣는 곳 아 산탄총 들어있네 총기 케이스에 산탄총이랑 있어 랄프야 자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근데? 총기 케이스가 따로 가방처럼 들어있는 거야 탄약 상자나 버렸으니까 먹어 무거워 아니 무거워요 어? 너무 무거운데요? 이 근처에 집 하나를 저희 베이스캠프로 담으시죠 그래서 넣어놓을게 어 나도 개무겁네 잠깐만 가슴이랑 팔목이랑 목구랑 싹 다쳤어요 전기 이거 먹어 이거 집을 하나 저희 베이스캠프로 삼자니까요 어 할게 있어봐 총기 좀 하고 어 졸라 들던데 이집 이집으로 갈게 그냥 응 이집 이집 좋네 이거 아직도 무겁다는데 왜 이렇게 무겁노? 왜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집을 제가 세게 우와 아 놀라다 씨 이집을 제가 쓸게요 형이 이집 써요 총기 케이스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챙겨서 와요 여기 저기 여기 제 방으로 쓸게요 여기 하나의 가방 같은 느낌이잖아 여러분들 그지? 서랍에다가 어 잠깐만 총기 케이스 홍수님 졸라도 온다 아니지 어 그들이 온다 잠깐만 홍수님 다만이 오죠 아니 그 막 쏘면 안 돼요 아니 총알 잡히네요 어 잠깐만 테두리 녹색깔 떴을 때 쏴야 돼요 테두리 녹색깔 떴을 때 아 아니 족박았다 이거 공기 존나 오겠다 가는 중 가는 중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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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스키도 좀 삼자니까 계속 어우 야 나 큰일 났는데 물렸어요? 아니 물리진 않았는데 아 씨X 아니 저 저 저 가 가 가 가는 중 가는 중 아 X 됐다 랄피아 나 좀 도와줘 봐 아이 씨X 총이 총이 이렇게 병신이 깨면 어딨어 씨발 어 요성룡 길었지 도와줘? 아 씨 물렸는데요 나 봉대 좀 가볼게 아 씨X 좀 도와줘 알았어 X2 알았어 X3 어 XD 뭐 시끼 어 으앗 으앗 cooldown 난 절 Books 우와아 안 죽어 씨발 죽어 씨발려나 이.. 죽어 씨발 개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꺼져 죽어 죽어 다 잡았어 랄피아 너 어딨어? 어? 시체.. 시체 내기 있잖아요 옆에 아.. 씨발 알프야 이게 뭐야 죽으면 어떡해 아니 씨발 어 뭐래 개새끼야 아이 AK를 들었는데 아 죽으면 어떡해 살아나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 다시 해야돼? 괜찮아요 제 시체 먹으면 되잖아 아이 나 너무 양이 많은데? 그래? 아니 제가 글로 가면 돼요 야 야 안녕하세요 아 너 어드민이지? 네 어우 다행이다 야 자 파업 다시 먹을게요 어 아이 바로 싹 다 먹어버리 모두 획득 총기 케이스에다가 도끼를 넣었어 지금 와 제 시체 이거 주황색 걸로 변색된 거 봐요 레알? 네 부떠럽네 어우 총기 케이스 다 넣었다 그럼 이거를 형이 있는데 형이 저 죽였죠 아 뭔 소리야 아 그냥 보게 옷이 너무 썩한데요 매우 개 쓰레기네 옷 좀 이쁜거 좀 입자 백이 뭐 백이 청바지 신용카드 있는데요 아 이게 엄청 무겁구나 그니까 여기 우리 집을 저거 쓰자니까요 이렇게 안되겠다 랄프야 아 베이스 캠프로 이리로 와봐요 거기 말고 여기 여기 어디 제가 집 이미 잡아놨어요 좋은데 야야 집에다가 우리 집 하나 만들자 아 짜증난다 밑으로 알았어 집 하나 잡아놨어요 제가 존나 무거워 죽을 것 같아 와서 좀 들어주던가 시발아 근데 우리가 게임 끄고 자고 있는 동안은 뭐 그런 거 없지 없어요 서버 꺼놓으면 바로 쓰자 어디 있어 너 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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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놓아요 거놓아요 여기 좀비 존나 많이 나온 집 2집? 아 죽인거에요 1층을 형이 쓰세요 2층 쓸게요 싫어 내가 2층 쓸건데 아 둘다 2층 써요 그럼 2층 제급방 쓸게요 올라가요 2층 여기 어디가 어디가 여기 2층인데 아 어디가 밑에 있어요 밑에 저 안보여요? 어디있어? 안보여요? 어디있어? 안보여 어 이거 보여 보이죠 이제 아 이렇게 올라가 지금 구조 되게 특이하게 되어있네 이 방이 제꺼에요 형 옆방 옆방 써 그래 너 이 방 써 좀비인데요 여기 좀비 있어? 내가 잡을게 일단 잘 봐 열어봐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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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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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니 총 쓰지만 무기가 최고에요 싫어 어 이거 여기있다 내가 잡을거야 어딨어 이 새끼 쉬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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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 비누 이따 똥꼬 좀 확실하게 닦아라 똥꼬 냄새나더라 아니 좀 냄새나더라고 어디다 내려놓을까 그럼 내 짐을 옆방 옆방 그 옆에 사물함 있잖아요 사물함 우산도 있고 빤스도 있고 다있네 그러면 여기 여기 옷장에다 내가 좀 넣어놓을게 오 여기 창고인데요 창고 어디? 어디어디 여기여기 여기 안에 여기? 여기를 창고로 쓴다고? 어 창고 쓰지요 여기 이게 선반 50이 안 오시네 선반에다가? 네 그래 여기 선반에다가 그럼 내꺼 쓸게 내꺼 다 올려놓을게 네 AK가 너무 무겁다 근데 진짜 급할때 산산총 쓰는거 아니면 초반에 조준 레벨도 낮아서 총 쓰면 안됨 수리템에 좀비 다물용 그리고 쓸모없는거 쌍사 올리고 가방에다 닫고 레벨 낮아가지고 어차피 제대로 맞지가 않아요 네 AK 쓰지말라고? 알았어 안쓸게 그러면 네 AK 올려놓을게 너 아까 내가 준 산산총 기억나? 넣어놨어요 창고에 어 애꼭기 입어야겠다 옷 좀 빨아야겠다 옷 좀 빨아야겠다 내 옷 더러워졌대 아십시오 망치도 올려놓고 중식도 올려놓고 통조림들 싹 다 갖다놔야겠다 차량정비 관련되어있는 총 그 갖다놓을게 저 이번에 저걸 바꿔왔어요 저거 뭐야 종도독을 바꿔왔거든요 직업 바꿨어? 네 장국차 한개 짜올게요 요거 집 체크 좀 해줘야겠다 지도 열어가지고 이거 우리 집으로 딱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재밌다 근데 이 게임 펜이 있어야 돼 펜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네 ㅈ때네 이거 중독성 있네 은근히 차 한개 가져올게요 차 세비온다고? 이렇게 또 있네요 여기? 어? 이렇게 또 있네요 바닥에? 아 이게 되게 금방 찾는건가보다 누구한테 싸우는 흔적이니까 이게 제가 아까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냉장고에 먹을 거 넣어야죠 어? 씨 저 종류 좋나봐 아니 통조림은 어차피 필요가 없어 소다는 가져가야겠다 오렌지소다는 다 마셔버려야지 그냥 다 통조림들이라서 괜찮아 안 상하는거야 다 통조림들이라서 괜찮아 안 상하는거야 다 통조림들이라서 괜찮아 안 상하는거야 쉬래 나 쉬어야 된대 침대에 누워 쉬시죠 침대 어딨어? 그 형 앞방에 그 형 앞방 쓰시면 돼요 휴식 누르면 되는거야? 휴식이 안떠는데 방금 뭐..뭐야 휴식이 안떠 또따 안떠따 받으라고요 저도 수면제 있다 먹어야지 한입의? 아무리 못 짜는건지 Nu 헷 해도 돼 정말로 찢어진 찬 아 이거 뭐야 머리 이제 못먹는데? 긴장 안하지 먹어야겠다 왜 이렇게 긴장을 해? 아 졸림이 떠야 잘 수 있대 다시 감았어 붕대 아 씨발 다시 90%에서 80% 떨어졌네 100% 뜨길래 난 그냥 옷 좀 씻을까? 화장실 어딨어? 2층에 있었나? 버렸어요 형 방 안해져 있어요 너 근데 어디 어디서 뭐하냐? 자동차 찾으러 왔어요 차 안해져 있어야죠 곽한거야? 스틸 과학 인데요 차가 없네 근데 오 끈 없는 브라 반스 물방울 무늬 씨발 년 모든 옷을 씻어야겠다 흠흠 끈 없는 브라 한다니까 갑자기 시발 년이라는 말이 티로 나오네 어 씨발 년이요? 허허허허허 얘 약간 슬퍼지고 막 우울해지고 지랄병을 하는데? 얘 왜 이래? 형님 그리고 집에 좀비 계속 두지 말고 들어서 옮겨야 함 안 그러면 속 계속 안 좋아 아 좀비를 진짜 많아서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럼 제가 지금 집 앞에 왔거든요? 야 실체 갖다 다 치워야겠다 야 야 실체 이거 들어가지고 응 실체 뭐 태우나 이거? 집 안에 있는 곳도 우쿨이 해가지고 실체에 들첨 매세요 덥고 신경 가면 돼 나 정신적으로 지금 너무 안 좋거든? 시체 밖으로 내보낼게 이제 우리가 쓸 거니까 예 집 앞에 있는 거 제가 쌓았다는데 앞으로 몰아났는데 이거 못 태우나 실체를 네 나와서 우클릭으로 버리기 안 돼요? 히트 어떻게 우클릭 버렸어 버렸어 나 근데 신경이 너무 가민해가지고 나 진짜 지금 너무 안 좋다는데? 하왕 우울제 긴장 안하지 좀 괜찮겠지? 밖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와 근데 건강에 자꾸 적시누 뜨는데? 삽으로 묻어도 되는데 아까 창고에 삽이 썼잖아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은데 이거 언제 묻어야 돼? 다 이거 태워버리죠 그냥? 삽으로 파면 한 곳에 다섯 마리씩 묻을 수 있대 짜증되는 거고 파이팅 탈ました 이 République 사장님이 할수록 달걀 뭐 핀 쟁반 주전자 와 진짜 별게 다 있네 신선한 파도 있고 깡통 따게 나 이제 드디어 먹을 수 있다 이제 어 깡통 따게 내가 옮겨 놓게 깡통 따게랑 다 옮겨 놨어 지금 지금 디버프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디버프요 나 디버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신경이 과민하다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이러는데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항우울제? 이런 거 먹는다고 뭐 의미가 있나 모르겠다 담배 필요한데? 담배 좀 있어? 담배 없어요 시신 있으면 있지 않을까요? 집이가 아하 쌈배가 직빵이라는데 어디 담배 있는 놈이 좀 있나 아하 담배 있는 놈이 없다 야 통장은 있고 흡연자는 여기 없어 지금 책 읽으래요 책 책 읽으면 좋아진다고? 멍청해 책 못 읽는다는데? 1권은 읽을 수 있나? 네 1권 읽을 수 있어요 1권 AK 또 있네 네 말대로 좀비 있다 짬비 야야 여기 다섯 마리다 어우 많다 어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잡아서 쌈배 파밍하는 거 어때? 쌈배는 차라리 집을 터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일단 좀비 좀 빠르다 칼꽂혀 이거 되게 일단 이거 좀 무빙치면서 해야 돼 밀치고 선밀 선밀 사격 밀치고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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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빠지면서 모지로 나면 대하리 찍고요 오케이 보라 드라이버 수영복 지도 있다 지도 드세요 지도 두 갠데요? 지도? 루이빌 지도? 뭐 쟤네들이 뭐 표시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 뭐 아이템을 숨겨놨다 보물 지도 같은 거 할 거예요 루이빌 지도 뭐 안 뜨는데? 지도 보기 있다 어 루이빌 켄터키주 어쩌라고 근데 여기는 루이빌이 아니잖아 여기 루이빌이에요 아 루이빌이야? 네 아니 이거 로즈우든가? 그래 로즈우드잖아 루이빌 아니잖아 여기 어 루이빌이 많던데 여기 좀 그만 싸워요 형 형 버릴 거예요 형 버릴 거예요 오히려 좋아졌어 아까 그거 저 등 옆에 있는 차 따로 갑니다 지금 소방관은 싸워야 좋아진다는데? 일리가 있어요 라드 라임 토마토 오븐 장갑 행주 핏투성이 토끼 토끼 씻어 토끼 씻고 토끼 씻고 토끼 씻고 피투성이 되어있는게 됐어? 그렇게 난 더러운 상태는 아니야 다음집 한번 가볼까? 배고프다는데? 음료수 먹지 뭐 오케이 음료수 음료수가 직빵이구만 창문 열고 잠겼어? 다른 문 볼까? 오케이 차 떴다 아빠 그 택시 가져갑니다 어허 진짜? 형의 위치가 세번째 사냥용 소총 대박 여기인가 여기? 베개 오 베개? 여기 형이에요? 어 약간 차 스토리 들려 나 근데 좀 약간 오른쪽 위로 올라왔어 어 차 스토리 들린다 네 저에요 베개는 어디다 쓰는걸까? 좋다 전조들 문 잠든 어허허허허하š 차가 죽었네 진짜 예 어 시즌 꺼야 되는데 아 뭔가 먹을 때 불행도 있다 조심해서 봐야겠다 라이터 챙겼다 데우지 않은 냉동 음식 아니 음식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음식이 너무 많아서 라이터나 챙겨야겠다 차 탈 수 있어? 잠깐만요 왜 나 못 타? 차 타보자 춰수 쫘쫘 오 헉 샛 자, 팀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뭐해! 너무 변신성이 있네, 지금. 자, 저기 차고. 띠리리리리 열어주세요.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 수동이야, 그거. 열어줄게, 내가. 아, 이거 따야되네. 아이, X같네, 이거.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열고 들어갈게. 가만히 있어봐. 이제 들어와봐. 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닌데? 야, 기름통이랑 X나 많다, 여기. 열어주세요. 문 열기, 문 열기. 여기. 어어, 여기 뭐 많아. 문 열기 하세요. 창고가 아니에요, 우리? 창고야, 창고. 아이, X. 차 그냥 거기다 세워. 여기 기름통이랑, 전기톱 안전모랑 다 있다. 아니,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안전모는 내가 착용해야겠다. 아니, 이거. 가구를 치우면 되잖아요. 이걸 치우자고?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네 차를 이렇게, 여기다 보관하고 싶진 않은데? 서버 어차피 두 명인데? 뺐다. 뺐다. 다 빼고 있어요, 이제. 어, 방어력 올라가서 좋다. 다 뺐어요. 뺀 거를, 바로 버릴게요, 뺀 거를. 다 뺐다. 굳이 이걸 왜 넣을라 그래. 아, 그냥 하지마. 예? 아, 꼴보기 싫어. 진짜요? 아, 이 새끼 이거 다 치웠어. 아, 너너너너넣어. 아, 염병을 하네 아주 그냥. 저희 집인데요. 새끼. 시발. 뭔가 달아놓을게요, 쟤. 마운드 차이 안 움직이게 해 놓으면 돼. 난 커튼이나 좀 달아놓을게, 그래도. 어디야? 커튼. 문, 저기 창문에다가. 달 수 있어요? 사툰 치기. 어, 되네. 아, 여기다 내가 달았잖아. 천 더 떼가지고. 제작하기. 운탈이, 운탈이? 아, 네. 모노콜도 봤다. 저기 있어요. 진심 태웁시다. 가죽 자켓. 강력 접착 테이프. 건전지. 망치. 오오. 가죽 자켓? 이거 괜찮다. 방아롱도 아주 괜찮은데? 무다풀. 무다풀. 오오. 굿. 총알 넣어놔야겠다. 오오. 집 불 켰어. 집 불 켰어. 모노콜도 물 붙였어요. 휴실에 불 켜주세요. 휴실에 불 켜주세요. 휴실에 불 켜주세요. 휴실에 태우게 되네, 이게. 휴실에 태워져? 휴실에 태워져? 휴실에 태우기. 네. 지금 기능통이 있거든요. 됐어. 네. 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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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 곳으로 몰아야되데. 커튼 철고. 아우 좋아 불도 켤 수 있고 각종 창문에다가 아니 근데 우리 뭐 달 필요도 없겠다 어차피 서버 온오프라서 좀 자고 싶은데 잠을 못자게 하네 옷 찢어가지고 전 모으고 있어 나 얘네를 태우기 전에 나 지금 좀 축축하네 물 닦아내기 진통제 먹어야겠다 아 이거 없어지는 게 없어 오줌도 쌀 수 있어?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오줌이 어딨어 에이 그런 건 없어 앉아서 지금 쉬고 있어 몇 시에 쟤 모아가지고 크롬 준비하고 있어 같이 같이 태우자 같이 같이 태우자 나도 좀 모아주세요 기차 너무 많아요 한 곳에 모아야지 조금 아껴줄 수 있나봐요 한 방에 털 수 있나봐요 같아서 윤자스는 들어가지고 타이버 와 진짜 너무 많았는데 응 들어가든고 여기가 bi 여기 와가지고 여기도 버리고 쌓이거든요 형 모자가 왜 그렇게 바꼈어요? 이거 좋은거야 이거 개좋은 모자야 약간 광부 모자 아닙니까? 어 근데 방어력 개높아 저는 학교가서 가방 들고 왔어요 라이터로 불붙일 수 있는거지? 나 라이터 있어 그냥 라이터랑 기름 있으면 돼 기름 조금 있어 와 진짜 너무 많은데 일단 1차적으로 거기서 한번 태우고 밑에서 한번 태우고 하자 어때? 기름에다 붙인거야 설마? 미쳤네 오우 오우 한방에 타나 이게? 안타는데요? 아 이거 여러번 해야되네 이거 아 주위에 나무 있으면 옮겨붙는다 주위에 나무 있으면 옮겨붙는대 나무가 있나? 시유를 깜빡 넣고 캡포파이어 캡포파이어 한칸을 모아서 태워야된다 캡포파이어 키워말 에이 설마 어 불 옮겨서 온대요 단디에 잠깐만 에이 잠깐만요 어 불 깠다 불 깠다 어 옮겨서 온대요 이거 그만해 불놀이 좀 그만해 어 어 불 껐어 어 불 껐어 다 꺼줘 다 됐어 껐어 나이스 진짜 한 개 남았네 어 애초에 시체를 저기서 태웠어야 됐구나 여기 길바닥에서 근데 그 지랄 그만하자 어 어 집 앞에 있는 것만 태웠으면 됐지 리모드링이 낫다 저장 저장해 놓고 자자 오케이 여섯시가 넘었어 생각해보니까 여섯시 반이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된다 맞지 녹아요 녹아 어 시간 녹네 시발 뭔 게임이럼 오케이 저는 일단 여러분들 어 이까지 하고 어 내일 춥고 한국이 이기면 바로 방송 켤게요 알겠쥬 재밌었다 오늘 인정? 갈게요 수고하십시오 다들 음